콘서트 빨리 보고 싶어. 콘서트 기념으로 쇼핑하러 가야지. 페퍼,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돼. 콘서트 티켓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알지? 위험 프로댄스, 나 가야 돼. 세상에 하나 더 한정 기간 동안 떠나볼까 쇼핑 돈을 쓰는 쇼핑 시간 마음 흔드는 쇠쇠쇠 쇼핑 생각에 가슴 살렸네 날 위해 쇼핑몰 생겨났나 봐 돈을 쓰고 준비해 TV는 자꾸 널 유혹하지 50% 더 많은 걸 살 수 있어 쇼핑도 좋지만 생각 좀 해야지 생각은 필요 없어, 시간 낭비 난 쇼핑할래 너는 쇼핑 중도 많아 쇼핑하지 가격은 살펴봐 너는 쇼핑 중도 모두 다 사버려 돈 수록 귀가 맨 너의 돈 다 썼다네 보면 알 거야 내가 사는 것들 국제 아니야 신중한 생각 너는 질보다 양을 좋아해 가방들 치워내는 가격표 시합이 아니야 일등일 없어 내게 어울려 그런 것들만 보여 딱 어울리는데 계산을 하는데 정말 엄청나 있는 건 물건 값으로 지불했어 지갑이 비었어 어떻게 된 거지 무당장 사니까 현금이 하나 없어 현금 하나도 없어 이제는 좀 더 신중해 가짜 채우기 전에 돈 다 썼네 보면 알 거야 네가 사는 것들 국제 아니야 신중히 생각해 내가 너무 생각 없었나봐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어 절대 신중히 생각해 이제는 생각 먼저 이제는 좀 더 신중해 똑똑해야만 해 나중에 후회만도 함부로 사면 안 돼 안 되지 돈은 안 깼어야 하는 거 함부로 사지 마 신중히 생각해 다시는 못하자 한 번에다 헤어 다시는 못하자 타고 네 에이브 답이 수술 없애 시선 다큐 감사합니다.